저희는 7시 42분 출발했고요. 주유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알바를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 7시 58분. 저희는 알바를 지나서 샤모니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기대합니다. 안개가 껴있습니다. 현재 시각 08시 50분.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담하고 좋네요. 아침 식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 저희가 앞으로 2시간 9분 더 가면 샤모니의 케이블카를 타러 갈 수 있습니다. 운행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19분.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죠? 프랑스로 가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입니다. 이제 아웃스타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군요. 현재 시각 09시 54분. 여기도 휴게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앞에 뷰가 너무 좋아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파란 하늘에 여기 눈 쌓인 풍경. 저 산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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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와 프랑치아 왔습니다. 일주일치 기나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프랑스로 왔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23분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야외 주차장은 공간이 거의 없고 실내 주차장만 공간이 있네요. 잘 주차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대마침 장이 열려서 시장 구경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 그렇구나 치즈랑 잘하네요. 바닥이 미끄럽네요. 이야 치즈랑 이야 치즈 있습니다. 와 쿠스쿠스랑 있다. 와우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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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랑 소세지와 양배추 절임 같은 거 판네요 견과류 좀 샀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자구요 이거는 코리안 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일단 상단에 있는 거 주문했어요 이렇게 해서 33유로 잘 먹겠습니다 분위기는 괜찮네요 그죠 73유로 입니다 현재 시각 14시 28분 입니다 케이블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분 뒤면은 올 것 같습니다 문 열어주네요 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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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 갈아타고 가네요 현재 시각 14시 45분 중간 지점에서 갈아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눈이 한가득 쌓였네요 여기도 눈이 한가득 쌓였네요 눈이 한가득 쌓였네요 눈이 한가득 쌓였네요 와아 저 위에도 있네요 눈이 한가득 쌓였네요 눈이 한가득 쌓였네요 한가득 쌓였네요 하필이네요 아케화 하필이네요 아케화 하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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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탈리아정 이탈리아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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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제법 나가겠네요 식료품 가게 식료품 가게 맛있을 것 같아요 현지 시각 19시 17분 18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차요금 2.6 유로 나왔고요 이 마을에 식당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현재 시각 20시 32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호텔 에드바이스 2일차 숙소입니다 따뜻하네요 방